자, 하나, 둘, 셋! 디디딕 갱갱갱! 안녕하세요, 저 셀크입니다! 안녕하세요! 자, 우리 헐크 씨. 네! 저희가 콘서트 때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죠? 저희는 무지막지한 안무 퍼포먼스를 준비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하셔도 좋고 저희가 또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까? 인기 급상승 동영상 1등을 무려 몇 일이나 했죠? 3일이나 했죠? 3일이나 진행한 우리 메가크루 미션의 안무를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! 우와! 새로운 구성으로 바꿔서 보여드릴 예정이고 저희 이제 방송에서는 또 보여드리지 않았던 저희 팀이 또 새롭게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게 대해 부탁드립니다. 오오오오오오! 예스 렛츠고! 향우진에 이만간에 또 이벤트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꼭 많이 예매해주세요!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! 기다려주세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